나이가 40대 50대 60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행복감이랑 행복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순간적으로 행복감은 늘 수는 있지만 내 탤런트를 갖다가 못 찾는 것 또한 뭐예요 과연 행복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음식 먹고 해외여행 가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자기 소지를 찾아보는 것도 내가 신이 주신 내가 준 뭐예요 홀라이프 워크라고 하죠 그렇죠 평생 할 수 있는 아주 재미난 일을 갖다가 찾아보는 것도 우리 일생에서 아주 행복에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케이블 방송을 보고 있는데요 그럼 이 영화 선전할 때 이게 막 예고편이 나오잖아요 그 프로즈너 할 때 실제 그 아나랑 엘사가 실제 주인공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걸 북유럽을 실제로 가서 했던 그 배경이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실제 장면을 갖다가 영화에 옮겨 놓은 것 뿐이라는 거죠 상상 얘기는 어디에 있어요 늘 우리가 봤던 거에서 이게 결국 나오는 거죠 현실과 상상이 없어지는 그 순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본 게 여러분한테 어찌 보면은 또 다른 추억거리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영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꼭 힘내시고 아침에 물론 피곤해서 잠을 자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나와서 이렇게 자꾸 움직여 보면 더 재밌다는 걸 늘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자 여기 갑니다 엘사 It's me 아나 아나 워우 엘사 You look different It's a good difference 자 이거 두 개들도 같이 외우세요 You look different 이렇게 하면 뭐요 어 저기 내 뭐 이상하게 보이냐 어 이상하게 내 피곤하게 뭐 어 피곤해 쪼래 있게 이렇게 보이냐 아니고 뭐요 Good different 좋아보인다고 한 번 더 좋게 다르다고 한 번 더 이런 거 외워두세요 You look different 한 번 더 You're different It's a good difference And this place 한 번 더 And this place It's amazing 놀랍네 한 번 더 내가 몰랐다는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What I was Be capable of 한 번 더 뭐뭐 할 수 있을까 한 번 더 뭘 할 수 있을지 한 번 더 What I was 한 번 더 다 몰랐다고 Never knew 과거에 몰랐다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야 한 번 더 내가 뭘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한 번 더 미안해 미안하다 I'm so sorry I'm so sorry about what happened 과거에 있었던 What happened D가 되네요 과거에 있었던 거야 한 번 더 I'm so sorry about what happened If I've known earlier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야 그쵸 I would've I would've I don't know I'm so sorry about what happened If I'd've known If I'd've known 자 됐다 됐다 그만해라 It's okay All right You don't have to apologize 자 뭐라고 해요 You don't have to apologize 자 할 필요 없다라는 거야 You don't have to You don't have to You don't have to You don't have to apologize All right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But you should probably go 어 가 가 But you should probably go 자 you should probably go 이제 많이 해보니까 should probably go 아주 말 쓴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쵸 Please But I just got here 아 봐 나 여기 왔어 지금 막 왔다고 You belong down in Arendelle 어 Belonged 한 번 더 You belong down in Arendelle 그쵸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게 뭐예요 어디에 어울린다 가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거 내 거예요 내 소속이에요 It belongs to me 라고 그쵸 제 겁니다 자 너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You belong down in Arendelle All right So do you No 너도 그래 So do you All right So do you So do you So am I So do I No Anna I belong here All right I belong here All right No Anna I belong here Alone Where I can be who I am All right 이런 거 외우세요 I can be who I am I can be 자 who I am 내 모습 자체로 자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가 되겠습니다 자 I can be who I am I can be who I am 내 자신이 될 수 있는 그거 내가 내 자신이 될 수 있는 그거 내 본 모습에 날 때 자 who I am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말도 많이 쓰여요 I can not I can be 자 what I am 내가 아닌 건 I can be 될 수가 없다 즉 나는 내가 아닐 때 자 나는 내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아닌 건 내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쵸 내가 아닌 모습은 아니라는 거야 나는 내가 아닌 모습이 아니다 즉 나는 나일 뿐이다 자 나는 그냥 내 자신일 뿐이다 I can be 자 who I am 됩니다 what I am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 가네요 한번 더 where I can be who I am 한번 더 where I can be who I am 자 I belong 어디에 딱 어울려요 where 어떤 곳이에요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이 될 수 있는 한번 더 where I can be who I am 한번 더 where I can be who I am 한번 더 where I can be who I am I can be who I am and I like warm heart Hey I am Olaf and I like warm heart 자 명대사죠 그쵸 Yes Olaf You built me You built me 올라갑니다 한번 더 You built me 올라가요 You built me Remember that Remember that Alright You built me 그 다음에 이거 봐 사람의 귀요함을 하게 하는 동작들이 다 있습니다 절대로 욕먹을지도 안 하게끔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이렇게 그 부산에서 하나 그 찍힌 그 동영상 봤어요 찌라시 뿌려주는 아 몰라요 유튜브에서 한때 정말 지금 유행 좀 찾아보세요 어 그 부산에서 누가 찍은 건데 2층에서 1층을 딱 보고 찌라시를 누가 뿌려주는데 순흡히 복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면 이렇게 사람들 보통 안 봤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전봇대 옆에서 이렇게 요새 뒤로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니 봤던지 사람들이 궁금해요 이렇게 여기서 가져가요 사람들이 대박 그 셀링 포인트 찾은 거죠 그쵸 귀엽기도 한데 막 이게 약간 이런요 직장에서 미움받고 있다면 이런 것들 좀 어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음 달 아 다음 달 게 아니라 요거 공부했 옛날에 원장님이 그런 걸 참 잘하셨대요 그 금연 구역 선포 이렇게 한 다음에 강남에 사람들한테 이제 아침에 꽁초를 줍는 거죠 10년 전에 15년 전에 그 학원 앞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어 옷도 막 그때는 허름한 거 입고 오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렁탕을 같이 먹으러 어 지갑도 헌 지갑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다 떨어지는 지갑에다가 돈을 꺼내가지고 뭐예요 여기가 설렁탕을 준다 막 학생들이 어 돈도 없으신데 막 어 설렁탕까지 그것도 담배 끊으신다고 막 담배 꽁초까지 줍고 막 대단하다고 막 어 돈 없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집에 가실 때는 벤츠 타고 하시는 거 기사까지 이렇게 쳐서 약간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하 이런 거 하나 보여주세요 첫 해 첫 해